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환영의 뜻으로 꽃다발을 준비해왔습니다. 가을 분위기를 약간 냈습니다. 지난번에 공룡 이야기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화석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화석들의 사람들의 지방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화석입니다. 왜냐하면 화석은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의 흔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석이 오늘날 생명체들과 많이 다르다. 그러면 변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석이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똑같다. 그러면 변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그러면 변했다면 진화론이 오히려 타당할 거고요. 변하지 않았다면 처음 창조된 모습 그대로이기 때문에 창조론이 더 타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확인하게 될 텐데요. 성경 말씀 한 곳 보시겠습니다. 여우수화 4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증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지난번에 제가 그랜드 캐니언 이야기를 할 때 그때 함께 읽었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보기 위해서 한 번 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가난한 땅을 가야 되는데 곧바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여우수화로 지도자가 바뀌고 여우수화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난한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땅을 들어갈 때 이 요단강이 바로 앞에 놓여있게 되는데 그 요단강 앞에 백성들이 도착을 했는데 마침 그때 요단이 추수할 시기가 될 때는 언덕에 넘칠 정도로 물이 많아지거든요. 몇 사람이면 그냥 헤엄쳐 건너가면 되지만 지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거기다 여자 합치면 120만 명 또 아이들 바글바글 이러니까 한 200만 명 가까운 인구가 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너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어떤 기적을 베푸셨냐면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언약괴를 딱 메고 발을 내딛어서 발이 물에 잠기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물에 젖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흐르던 강물이 딱 멈춰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위에서 계속 흘러오던 물들은 그 위로 계속 쌓여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마른 땅이 쫙 드러난 겁니다. 일단 믿어지십니까? 믿으려고 애를 쓰시죠?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이제 강물이 딱 그치면서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마른 땅을 밟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행하여 요단을 건너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후에 여호수하가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해가지고 돌들을 강 바닥에 있던 돌 12개를 꺼내 갖고 나와라. 그리고 바깥에 싸놔라. 이제 그렇게 명령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곧 언약괴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령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나중에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겁니다. 그 요점이요. 물론 이제 그때 요단강에서 꺼내온 돌이 이 도로는 아닙니다. 그 도로를 찾아냈나 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응용을 했습니다. 이 화석에 대해서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겠습니까? 아 똑같습니다. 이 화석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라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래요? 하고 또 따지고 들면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화석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인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중요한 요점은 이겁니다. 여러분 화석은요. 절대로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화석은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창조의 증거일 뿐만 아니라 대홍수 심판과 같은 사건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한지를 이제 오늘 일일이 다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종류대로 종류대로 따로따로 다 만드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이 화석들은요.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고 창세기 6장, 7장에 홍수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즙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성경 창세기 기록이 옳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수천 년 전에 전세계적인 홍수를 겪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들이 번성에 있다가 그 홍수 때 다 휩쓸려서 죽게 되겠죠. 거의 대부분은 파괴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는 남아서 화석으로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화석들이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대홍수 때 홍수 심판에 의해서 파묻혀서 화석이 된 거다라는 것을 오늘 확인하시게 될 텐데요. 화석은 영어로 fast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자말로는 돌처럼 변한 것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살다가 이렇게 그 흔적을 남긴 것들을 화석이라고 하는데 직접 이렇게 흔적이 남은 것도 있지만 이 발자국들이 남는 경우도 화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석들이 변해온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이고 변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창조론입니다. 화석은 보통 퇴적암이라고 하는 암석 속에 대개 들어있습니다. 퇴적암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턴가 실려와서 쌓인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에 생명체들의 화석이 들어있게 되는데 이런 화석들을 실제로 발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대체 이런 화석들이 만들어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물고기나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하는 건데요. 보통 사람들이 화석에 대해서 학교에서 진화론만 교육받았기 때문에 화석에 대한 오해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화석은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화석이 우리들 주변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다가 죽은 후에 이제 실려오는 흙들에 의해서 이렇게 파묻히고 나면 오랜 기간 동안 느린 퇴적에 의해서 화석으로 변할 거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지금 현재 한강, 금강 밑바닥에는 화석들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강 밑바닥에는 화석들이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석은 이렇게 일반적인 오랜 세월 동안 느린 퇴적에 의해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화석은 어떻게 해야 만들어지는 거냐면 어느 날 갑자기 애구 애구 이래야 만들어집니다. 갑작스럽게 메모리 되는 상황에서 대개 화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고기가 죽은 후에 부패와 분해에 의해서 없어져버릴 것이냐 아니면 화석으로 남을 것이냐 하는 것은 조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천천히 파묻히는 상황에서는 화석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주변에는 자그마한 미생물들이 우리가 죽기를 기다리고 죽은 후에는 이것을 다 분해시켜버리고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화석은 좀 값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화석이 값이 비싸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야 화석을 캐러 다니기는 힘들고 만들어보자 이래가지고 집 앞마당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시장에서 이것저것 다 사와가지고서 파묻어놓으면 시간 지나면 화석이 돼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썩어서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요 이 생명체들이 파묻히거나 노출되면 다 썩어서 분해돼서 없어져버리지 화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화석들을 발굴을 해보면 화석들은 어느 날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물고기 화석 중에 이런 화석이 있습니다. 약간 좀 이상하죠? 입부분이 이상하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입에 딱 물고서 화석이 돼있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딱 물고서 삼키지는 못하고 그냥 죽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거 참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런 장면으로 화석이 남을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얘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작은 물고기를 딱 물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체들이 이 물고기를 뜯어먹어버리지 그게 화석으로 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런 장면으로 화석이 남을 수 있겠느냐? 갑자기 파묻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물고서 삼킬 겨를도 없이 그냥 꽉 눌려가지고 화석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화석들은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화석들이요 뭐 세계적으로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드물긴 하지만 여러 개가 발견이 됩니다. 보세요. 이 황당한 표정. 그런데 지금까지 것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 비교적 행복한 상황도 있습니다. 얘는 그래도 먹고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웃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뱃속에 있는 것이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화석이 돼 있어요. 갑자기 매몰돼서 화석이 돼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몽골 지방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육식공룡이 오른쪽에 있는 초식공룡의 앞다리를 물고서 화석이 돼 있는 장면입니다. 이것도 갑자기 파묻혀야만 저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룡 화석이 발견됐는데 심장의 그 위치와 그 흔적이 남아있을 정도로 화석이 돼 있는 겁니다. 보통은 뼈 같은 것은 오랫동안 보존될 수 있지만 살이나 내장 같은 것들은 아주 쉽게 상해하고 분해되어 버리기 때문에 여간에서 오랜 세월 동안 느리게 화석이 된 거라면 그런 흔적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장의 그 위치와 그 흔적이 식별이 될 정도로 남아있다는 이야기는 갑자기 매물돼서 빠르게 화석이 됐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익룡인데요. 익티오사우루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새끼가 뒤에 하나 이렇게 붙어있는데 이게 지금 어미의 뒤를 따라서 헤엄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조기분만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갑작스럽게 죽을 상황이 되면 이 생명을 어떻게 해서대로 살리려고 조기분만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은 그런 장면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역시 이것도 갑자기 파묻혀서 죽게 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화석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뱃속에 다섯 마리 새끼가 들어있는 상태로 화석이 된 건데요. 이렇게 생생하게 화석이 남는 경우가 좀 드물기는 한데 어쨌든 이 상황도 갑자기 파묻혀야 되는 거지 얘가 죽고 나면 노출되고 다른 생명체들이 뜯어먹기 때문에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육지 동물인데 쌍태를 뱀 상태로 화석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갑작스러운 메모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자리 같은 것도 쟤네들이 죽고 나면 개미들이 막 뜯어가기 바쁩니다. 그렇죠? 근데 저렇게 선명하게 화석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죽은 후에 곧바로 메모리 됐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생명체들이 분해를 안 시킨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파리 같은 것들도 아주 쉽게 분해가 되는데 해파리까지도 화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들을 발굴했을 때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전까지 보여드린 건 그래도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건데 대개 덩치가 큰 동물의 화석 같은 경우는 심하게 뒤틀려 있거나 부서져서 화석으로 발견됩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보통 죽게 되면 뻣뻣한 상태로 이렇게 돼 있고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퇴적층에 파묻혔다면 그냥 뼈가 그 상태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심하게 뒤틀려 있는 상태로 화석이 발견되는 것은 이 동물들이 파묻힐 때 심한 압력을 받으면서 파묻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태로 죽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물고기 보세요. 얘가 전공이 발레가 아닙니다. 근데 심하게 휘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 물고기가 역시 심한 압력을 받으면서 파묻힌 것을 나타내주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석이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네브라스카 지방에 가보면 9천여 마리 정도로 추정되는 낙타, 코뿔소, 멧돼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파묻혀서 화석이 돼 있습니다. 쟤네들이 죽기 전에 반상회를 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서로 다른 동물들이 한꺼번에 수천 마리가 집단적으로 매몰되어 있다는 것은 저 동물들을 한꺼번에 휩쓸하다가 매몰시킬 정도의 큰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만모스들도 집단으로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박물관에 가보면 화석들이 전시가 돼 있거든요. 보통 사람들은요. 저거 고사리 화석이네 이러면서 종류만 구별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화석들을 유심히 보면 어떤 특징이냐면 고사리 화석의 잎이 잘 펼쳐진 상태로 화석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고사리들이 죽은다면 이파리가 오므라들면서 시들죠. 그런데 저렇게 쫙 펼쳐져서 화석이 발견된다는 얘기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몰됐기 때문에 저렇게 펼쳐진 상태로 화석으로 발견된다는 뜻입니다. 오랜 생활동안 서서히 파묻힌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건 암모나이트라고 하는 조개 종류의 화석인데요. 암몬 조개가 작은 건 요만하지만요. 큰 거는 이렇게 큰 것도 있습니다. 저런 거 하나 잡으면 동네 잔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저거 암모나이트 화석이야 이러고 지나가고 많은데 이런 조개 종류들의 이런 암모나이트 종류들의 화석들을 발견해보면 특징이 뭐냐면 표면 상태가 비교적 깨끗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바닷가에 놀러가 보시면 알지만 죽은 조개 껍질 표면에는 다른 동물들이 구멍을 뚫거나 또는 다른 동물들이 들러붙어서 살게 죽은 후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그런 세월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이 암모나이트 화석들의 보편적인 특징이 뭐냐면 표면 상태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살아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조개 종류 화석은 화석 중에 가장 비율이 높게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화석 중에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것이 조개 화석이거든요. 왜냐하면 조개 껍질은 썩질을 하니까 안하니까 화석으로 많이 발견되는데 그런데 이 조개 화석들을 발견해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조개 화석들이 특징이 뭘까요? 대개의 조개 화석들이 입을 다물고서 화석이 돼 있습니다. 그 바닷가에 놀러가 보시면 알지만요. 죽은 조개들은 이렇게 껍질이 서로 분리가 돼가지고서 이렇게 널려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개 화석들이 입을 딱 다물고서 화석이 돼있다는 얘기는 죽은 후에 덮여서 화석이 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매몰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설명드린 내용의 요점이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었시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화석들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라 기보다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에 의해서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됐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사건과 관련이 크겠습니까? 대홍수 심판 사건과 관련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엽충들도 이렇게 똘똘똘 말려있는 상태로 많이 발견되고요. 그리고 새우 같은 것들도 사실 아주 쉽게 분해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생생한 모습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 그대로 화석으로 남아있던 것은 갑자기 파묻혔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생명체가 죽은 후에는 부패와 분해를 겪게 마련인데 이렇게 화석화가 되는 것은 갑자기 파묻혀서 화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진화론 교육을 하도 받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떤 생명체가 파묻혀서 화석으로 변하는 데까지 꽤 오랜 세월이 걸릴 거다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이런 화석은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화석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나무화석인데요. 저런 나무화석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학교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냐면 저 나무가 파묻힌 후에 저 나무 속으로 광물질이 서서히 침투해 들어가서 저게 완전히 돌덩어로 변환할 때까지는 적어도 수만 년 수천 년 걸린다.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나무화석들이 발견되면 와 이게 오랜 세월의 증거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화석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짧은데요. 보통 화석으로 변할 때 생물학적 시간이 필요하냐 지질학적 시간이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물학적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몇십 년 정도이죠. 지질학적 시간은 뭐냐면 소위 진화론적 지구과학에서 얘기하는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라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명체가 화석으로 변하는 데는 절대로 지질학적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확인시켜 드리면요. 뉴질랜드 북쪽 섬에 타라웨라라는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1886년에 폭발 후의 모습인데요. 이 화산 폭발 때 화산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마을을 덮쳐가지고 원주민들의 가옥이 절반 이상 화산재에 파묻히고 이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현재 관광지로 개발이 돼 있는 상태인데 근데 이 화산 폭발 때 선교원 하나가 완전히 화산 폭발로 파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살던 사람들도 다 떠났죠. 그런데 30년도 안 돼서 이 선교원 지역을 다시 조사를 해보다가 뭘 발견했냐면 모자가 화석이 돼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30년도 안 돼서. 그리고 남겨두고 간 햄 덩어리가 화석이 됐어요. 몇 년 만에요? 30년도 안 돼서. 우리는 저게 수만 년 걸려야 화석이 되는 줄 알았는데 몇십 년 만에 화석이 된 겁니다. 햄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영국 요크 지방 서쪽 21km 된 곳에 이상한 우물이 하나 있어요. 이 우물은 이 우물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뭔가를 매달아 놓기만 하면 다 화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형 같은 걸 매달아 놓으면 반년도 안 돼서 완전히 돌덩어리로 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떨어지는 이 물들이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광물질들이 아주 빠르게 침투해 들어가서 돌덩어리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저렇게 화석으로 변하는데 몇 년 몇십 년이 걸리는 게 아니고 1년도 안 돼서 화석이 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 안 듣는 분들은 여기다 매달아 놓으면 그리고 이것은 1980년에 서부 텍사스에서 발견한 카우보이 장화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 뼈가 이 속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은 채로 죽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뼈가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 신발 언제 만든 건지 수소문을 해서 알아보았더니 1936년도에 설립된 회사가 만든 신발인데 1950년대 초에 수제품으로 만든 신발이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럼 이 신발 만든 지 30년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발을 신은 사람의 뼈가 화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은 절대로 수만 년 걸려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나무가 통째로 화석이 된 것을 보통 규화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화목 이런 것들이 생기려면 엄청난 오랜 세월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 워싱턴의 스미소니안 박물관 앞에 이 규화목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 밑에는 2억 년 전에 나무가 화석이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호주에서 발견된 건데 물레방아가 통째로 화석이 돼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럼 이 물레방아가 구석기 시대 물레방아냐? 아닙니다. 저 물레방아는 만든 지 백년도 안 됐는데 화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떠나고 여기서 흐르는 물이 광물질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레방아를 통째로 화석화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용이 호주에서 발행되는 창조론 관련 잡지가 있거든요. 그 잡지에 이 사진과 함께 기사를 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독자가 자기가 찍은 사진과 함께 편지를 보내온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15년 전에 여기를 방문해서 자기도 참 신기해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랍니다. 근데 자기가 15년 전에 찍은 사진하고 최근에 찍은 사진을 두 개를 비교해보면 물레방아 한두 칸이 화석화가 더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화석화는 지금도 진행되는데 어쨌든 100년도 안 됐는데 물레방아가 통째로 화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나무가 화석화되는데 별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이 아저씨가 손에 하나 모아들고 있는데 이게 오렌지가 화석화가 된 겁니다. 근데 100년도 안 돼서 화석화가 된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진화론 지질학자들이 아주 골머리를 앓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지층 나무 화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지층은 분명히 수평으로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 지층을 뚫고서 나무가 화석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 진화론적 지질학에서는 퇴적층이 30cm 정도 쌓이려면 평균 5천년쯤 걸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럼 사람 하나 파묻히려면 몇만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사람 높이에 비교해보면 이 나무 수십만 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퇴적층의 두께는 수십만 년 걸려서 쌓였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수십만 년이라는 세월을 뚫고서 나무가 화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 나무가 수십만 년 동안 살아있을 수도 없고 수십만 년 후에 푹 와서 박힌 것도 아니고 결국 이게 이 퇴적층이 쌓이는데 수십만 년 걸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퇴적층이 쌓이는 와중에 나무가 함께 파묻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지구가 굉장히 오랜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됐다고 믿게 만들었던 증거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지층 나무 화석은 어떤 사건에 의해서 퇴적층이 갑자기 쌓이는 거지 오랜 세월 동안 이 동굴 속에서 이 동굴 속에서 자라는 이런 것들을 종유석, 석순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에서부터 고드름처럼 자라 내려온 것을 뭐라 그러죠? 종유석입니다. 그리고 밑에서부터 자라 올라간 것을 석순이라고 그러고 아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석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심한 방언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이런 종유석이나 석순 같은 것들이 형성되는데 아주 오랜 세월이 걸린다고 보통 배우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이 끝은 물 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면서 이 거대한 석순이 만들어지려면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유석이나 석순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걸려서야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실제 관찰된 건데요. 링컨 기념관 지하에 자란 종유석입니다. 그러면 링컨이 구석기 시대 전쟁 영웅입니까? 아니죠. 그렇죠? 이 건물 만들어진 지 100년 200년도 안 됐는데 어린아이 크기만큼 종유석이 자란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보았는데 80일 만에 종유석이 이만큼 자라는 것도 실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80일 만에 이만큼 자랐으니까 한 세 달 정도 만에 이만큼 자랐잖아요. 그러면 30개월이면 이거 10배 자라겠죠. 그럼 30개월이라고 해봤자 3년도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3년 만에 이거 10배 자랐다면 30년이면 그보다 또 10배 자라겠죠. 그러면 저 기둥만한 석주도 몇백년 이내에 다 자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유석이 자라는 것은 조건의 문제이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미국 인디아나주에 있는 어느 메모리얼 빌딩 지하에 석주가 자랐는데 한 4미터 자라는데 40년 그러니까 만들어진 지 40년 된 건물 지하에 4미터짜리 석주가 자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자랐나 확인해 보았더니 이 건물에서부터 약 10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 동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하고 이 건물이 지하수로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물질을 포함하는 지하수가 이 건물이 있는 데까지 스며들어와서 밑에 지하실이 뻥 뚫려있으니까 그걸로 물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석주가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수만 년 걸린 게 아니라 40년도 안 돼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동굴의 종이석 같은 것들은 어떻다라고 보고 있냐면 여러분 전세계적인 대홍수 같은 그런 사건이 있게 되면 지구 전체가 완전히 물로 덮여있다가 대륙이 다시 솟아올라오게 되면 물이 쭉 빠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광물질을 포함하는 그 물들이 빈 틈이나 이런 데 뚝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광물질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던 그 물들이 아주 빠른 시간에 종이석들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근데 소스가 무한정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라는 속도가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갖고 처음에는 성장속도가 빠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스가 떨어지면 성장속도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죠. 그럼 오늘날에는 거의 안자라게 됩니다. 기껏해야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정도밖에 안자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물방울 똑똑 떨어지는 이런 속도로 이 거대한 종이석에 자랐을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굉장히 오랜 세월동안 자란 것처럼 잘못 해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도요 태어난 이후에 쭉 자라다가 더 이상 안자라게 되죠. 그래서 성장이 거의 멈춘 20대의 청년이 1년에 기껏해야 1mm 자라니까 그럼 1년에 1mm 자랐는데 이 사람이 지금 170cm 니까 170cm 까지 자라려면 몇 년 걸렸다고 해야 돼요? 1700년 뭔가 잘못 계산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종이석이 항상 느리게만 자란다면 정말 이런 동굴들이 막 수백만 년 이상 된 거겠지만 종이석은 조건에 따라 빨리 자랄 수도 있고 느리게 자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자랐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굴들도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던 동굴들도 사실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형성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산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산호도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느리게 자란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어떤 증거들이 발견되냐면요 바다에 빠진 신발 위에 산호가 자란 겁니다. 이게 로마시대 군화가 아닙니다. 몇십년도 안 된 신발 위에 산호가 자란 겁니다. 산호도 조건만 주어지면 아주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실제 물속에서 산호가 자라는 것을 직접 관찰을 한 것인데요. 이 부분이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산호들이 갑자기 생겨나고 빨리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호가 자라는 것도 조건의 문제이지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또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어떤 생명체가 죽은 후에 화석으로 변하려면 생물학적 시간으로도 충분합니까? 지질학적 시간이 걸려야만 됩니까? 생물학적인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화석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좌향좌하셔서 옆에 있는 분 안마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보니까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십니다. 다들 반대로도 해주시고요. 반대로도 혼자 계신 분들은 혼자서라도 좀 이렇게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별로 안 웃기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맨날 웃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오늘은 사실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석이 변한 증거냐 변하지 않은 증거냐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는 하도 진화로운 기억을 받다 보니까 화석으로 발견되는 생명체들은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많이 다를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지식입니다 이런 화석을 실제 발견해놓고 나면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거의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일부 멸종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로 해봐야 우긴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이제 확인을 시켜드릴 텐데요 여러분 은행 아시죠? 하나씩 드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행은요 어떤 별명을 갖고 있냐면 살아있는 화석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화석, living fast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은행나무는요 진화로운에 의하면 중생대에 출현했다고 하는 식물입니다 그런데 중생대라고 하면 지금부터 적어도 2억 년 이 정도 되는 거거든요 1억 년, 2억 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아득한, 그 옛날에 출현했다고 하는 생명체가 지금 현재까지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관점을 볼 때 이 은행나무라는 나무는 너무나 특이한 나무인 거예요 중생대에 출현했는데 아직까지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이 은행나무는 상당히 생명력이 끈질긴가 보다 저거 갈아마시면 건강에 좋겠구나 이래가지고 개발된 약이 무슨 약이에요? 진코민 기넥신, 기억나십니까? 실제로 이제 저 은행나무에는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약효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은행나무 잎이 특별히 약효가 높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은행나무는 다른 식물과 달리 1억 년 이상을 끈질기게 살아온 나무다 그래갖고 화석으로만 발견되어야 되는데 현재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화석이 몇 개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화석을 다 발견하고 났더니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몇 개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실 텐데요 플라타너스 아시죠? 플라타너스도 이제 다양한 입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이렇게 화석으로 다 발견되는데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플라타너스나 똑같아요 그냥 플라타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단풍는 나무 잎 같은 경우도 화석하고 실물하고 그냥 똑같아요 다 그래서 이런 단풍들도요 화석하고 실물하고 똑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파일을 좀 다른 걸 열어야 되겠습니다 단풍도 이제 화석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것하고 입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고요 풍나무라고 하는 것도 화석하고 실물하고 똑같고 그 다음에 야자수도 오늘날 살고 있는 것과 화석하고 똑같고 앞으로 계속 보여드리는 것의 주제는 뭐냐면 똑같입니다 그냥 이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밤나무도 화석으로 그대로 발견되고 너도 밤나무도 너도 밤나무 왜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지 아시겠죠? 똑같고 굴피나무도 버드나무도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화석이나 실물이나 똑같습니다 다 목년도 그대로 발견되고 달에도 똑같이 발견되고 오리나무도 이건 오리나무가 아니라 퍼플라입니다 그 다음에 느티나무도 그리고 물부추 이런 것들도 똑같고 그러니까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다 똑같습니다 고사리류도 똑같고 뭐 진화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요 색깔이 다르네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인 종류인데 그것도 화석하고 오늘날 살고 있는 게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박 아시죠? 그쵸? 준 보석이죠 저건 나무의 진액 같은 것들이 굳어져서 이제 화학변화를 일으켜갖고 저렇게 딱딱하게 굳어져갖고 이제 보석 취급을 받는 건데 이런 곤충들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곤충들은 진화 순서상 무척 주동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고생대쯤에 출현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생대 중생대에 살았던 곤충들의 그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개미인데요 개미가 호박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호박 속에서 발견되는 이런 개미들은요 진화론에서 연대를 매겨놓기를 막 중생대 고생대 이래갖고 막 몇 천만 년, 1억 년, 2억 년 막 이렇게 연대를 매기는 것들인데 이 호박 속에 들어있는 개미하고 오늘날 똑같은 개미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개미인데 좀 모양새가 이상하죠 언뜻 보기에 상당히 원시적인 개미처럼 보이시죠 이게 머리 부분이고 이게 뒷부분인데 그래서 이게 카리브해 쪽하고 도미니카 이쪽에서 발견되는 호박 속에 들어있는 아주 특이하게 생긴 개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읽기도 힘든데 근데 이게 오늘날 살고 있는 게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얘가 화석으로 이렇게 호박 속에서 화석으로 발견되면 수억 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얘가 고집도 세지 어떻게 진화를 안 했을까요? 왜 저런 일이 발생하냐면요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이나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지구 이쪽에서 발견된 것이 인터넷에 올라가면 다른 곳에서 바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요즘 얘기지 그 이전에는 여기서 발견된 지식이 지구 반대편으로 건너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 이쪽에서 사는 사람은 화석만 발견하고 살고 있고 지구 이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실물만 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화석만 발견한 사람들은 참 모양도 희한한 것이 참 원시적이네 이러면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지구 반대편에서 실물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해봤더니 그 놈이 그 놈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일단 진화가 안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종류가 그대로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식이 충분하지 않았을 때에 오해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박 속에 들어있는 곤충하고 지금 살고 있는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날개 무늬까지 똑같아요 부채벌레 목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도 호박 속에서 이렇게 발견되는데 오늘날 똑같은 게 늠름하게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이 독일 학자 중에 한 분인 유아킴 쉐븐이라는 이분은요 평생 동안 뭐만 연구하시냐면 똑같아 똑같아 이것만 연구하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변한 것도 하나도 없고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다 대벌레라는 것도 있습니다 꼭 나뭇가지처럼 생겨서 곤충이 아닌 것처럼 보이다가 갑자기 움직이는 뭐 그런 거거든요 대벌레라는 곤충도 호박 속에 그대로 발견되고 나방도 그대로 발견되고 나방은 나방이고 나비는 나비고 벌은 벌이고 바퀴벌레도요 화석으로도 그냥 바퀴벌레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로피언 플라이라 그래서 이 꼬리에 그 전갈 같은 꼬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인데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그냥 똑같아요 모기도 벼룩도요 벼룩 화석도 발견됩니다 거미도 잠자리도 그 다음에 이건 올챙이 세우라고 그래가지고요 야 그거 참 희한하게 생겼네 올챙이처럼 생긴 세우다 이래가지고 이거 처음 화석 발견됐을 때 2억 년 전에 살았었던 참 이상한 세우다 이랬거든요 근데 살고 있는 게 잡혔어요 스웨덴, 헝가리 실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아서 발견됐기에 망정이지 화석으로 발견됐으면 얘도 2억 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살고 있는 게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민물세우인데요 이 민물세우 화석은 화석으로 발견됐을 때에는 고생대 페름기와 석탄기 암석 속에서 발견되는 2억 1천 5백만 년에서 3억 5천만 년 전에 살았던 세우다 뭐 이랬거든요 근데 호주 남쪽의 테즈메니아 섬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의 300미터 높이의 산 개울에서 살고 있는 게 잡혔어요 좀 더 숨어있지? 잡혔어요 뭐 세우도 가재도 개도 그냥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화석이나 똑같습니다 해마도요 해파리도 그렇고 불가사리도 그렇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입니다 화석은 변한 증거가 아닙니다 악어도 그렇고 투아타라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뱀도 그렇고 박쥐도 똑같고 화석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거나 그냥 다 박쥐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석들은 오늘날의 생명체들과 모습이 많이 다른가 아니면 똑같은가? 같습니다 변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요 진화론을 배울 때 표준 화석이라는 걸 배웁니다 표준 화석이라는 게 뭐냐면 지질시대 이건 다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는 그런 지질시대의 어느 일정한 시기에만 생존했던 생명체의 화석을 표준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질시대를 구별하는 표준 화석들이 있었다라고 진화론에서 얘기하거든요 정말 그런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진화론에서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시절이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룡이 있죠 공룡은 중생대 표준 화석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공룡 화석 발견되면 그거 발견된 퇴적층은 다 무슨 시대? 중생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다는 증거들을 다 보여드렸었기 때문에 이제 공룡 얘기는 오늘 안 할 거고요 이 고생대 표준 화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고생대 표준 화석 중에 하나가 이제 바다 날이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바다 날이 화석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서 배추 화석이라고 끝까지 우기시는데 배추가 아니고 바다 날이라고 하는 백합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름은 날인데 동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면 와 이거 고생대에 살았던 바다 날이 화석이다 이래가지고 막 2억 년, 3억 년 연대를 매겨 놓은 박물관에 가면 그렇게 연대 매겨 놓은 화석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 날이가 오늘날 살고 있는 것들이 다 확인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거 화석으로 발견되면 막 몇 억 년 연대를 매기는 건데 오늘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 몇 억 년 전부터 살았었다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보면 계속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바다 날이가 지금부터 백만 년 전에도 화석이 될 수가 있고 천만 년 전에 화석이 될 수도 있고 만 년 전에 화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바다 날이 화석이 발견되면 대부분은 다 중생대, 고생대 이렇게 연대를 매기고 막 1억 년, 2억 년 연대를 매기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2억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바다 날이나 오늘날 살고 있는 바다 날이나 그냥 바다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암모나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모나이트도 고생대의 바다 이러면서 상상도를 그린 것인데 이 암모나이트와 사촌쯤 되는 것이 앵무조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앵무조개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로마톨라이트라고 해서요 이거는 이제 박테리아들이 우글우글 번식해가지고서 이게 덩어리져서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화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로마톨라이트라는 것은 특히 이 진화론에서 지구상에 산소를 공급해준 생명체다라고 특별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면 막 매덕년이라는 연대를 매기는 화석이에요 그런 생명체 화석인데 오늘날 살고 있는 것들이 발견됐어요 카리브해 연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돌덩어리가 아니고요 사야노박테리아들이 이렇게 뭉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타임머신이 아닙니다 호주 서쪽의 상어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렇게 우글우글 살고 있어요 얘네들이 화석으로 발견되면 매덕년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엽충도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 발견되면 막 매덕년 이렇게 연대를 매기는 건데 어느 삼엽충 한 마리의 기구한 운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발견된 발자국 화석인데 맨발자국이 아니라 샌달자국입니다 그러니까 샌달을 만들어 신을 정도의 지혜를 가진 인간이 살았다는 증거겠죠? 근데 이 샌달자국 뒷부분에 뭔가 하나 밟혔는데 그거 확대해서 헤쳐보니까 삼엽충 한 마리가 지그시 깔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삼엽충과 아주 유사한 생명체를 표본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증거들로 볼 때 삼엽충이 몇 억년 전에 살았던 그런 표준 화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그동안 진화론에서 표준 화석이라고 했던 생명체들이 그 시대만 살았던 게 아니라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명체들은 어떤 시대를 결정하는 화석들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몇 억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생명체나 오늘날 살고 있는 생명체나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진화했다는 증거입니까? 진화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까? 진화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몇 억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말이 거짓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진화를 믿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화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실러켄스 화석입니다 여러분 이 실러켄스 화석은 진화론에서 얘기할 때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양서류의 조상이 되는 물고기다라고 많이 사람들에게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생명체거든요 그런데 얘가 왜 양서류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해되었냐면 여러분 그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를 하려면 지느러미가 다리로 변해야 되죠 물 바깥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지느러미가 다리로만 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물속에 들어있다가 물 바깥으로 나오면 몸무게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지는 거 혹시 아세요? 수영장에서 물속에 들어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물은 부력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가볍게 해주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런데 물 바깥으로 나오면 몸무게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자기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느러미가 다리로만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뼈가 생겨야 돼요 그런데 이 실러켄스 물고기 화석을 발견해놓고 나서 조사해봤더니 이 앞 지느러미 쪽에 뼈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 이 물고기는 어류인데 양서류로 진화하려고 물속에서 열심히 걷는 연습을 해서 속에 뼈가 생긴 건가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진화의 증거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도 학교에서 설명하고 양서류의 조상 물고기다 이러면서 진화의 증거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데 잡혔어요 1950년대 잡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6,50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모습 그대로 일단 진화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진화한 증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쪽에서만 잡히다가요 아프리카 동쪽에서만 잡히다가 요즘은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잡혀요 그런데 화석하고 똑같아요 전혀 진화의 증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이 유럽에 있는 학자들은 진화론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이런 거 화석 발견하고 나서 이게 6,500만 년 전에 살았던 양서류의 조상이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시간에 아프리카 쪽에서는 원주민이 오늘도 한 마리 잡았어 이러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쪽에서도 잡고 그 다음에 이건 투구개라고 하는 것의 화석이거든요 마치 투구를 쓴 개다 뭐 이런 거예요 영어로는 호수슈크랩이라고 해서 말편자같이 생긴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화석은요 지금부터 1억 4,500만 년 전에 살았던 투구개 화석이다라고 박물관에 연대까지 매겨 놓은 화석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똑같은 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진화가 일어났다고 할 정도로 큰 차이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 여러분하고 모습이 다른 정도 차이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진화하신 겁니까?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우구루구를 살고 있어요 산란기가 되면 바닷가 쪽으로 막 몰려나와요 여러분 이 아이는 중생대 아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기가 막힌 증거들도 있는데요 뭐냐면 1912년에 미국 오클라하마주에는 어느 탄광 근처에서 벌어진 일인데 고생대 석탄기 퇴적층에서 발견 채굴된 석탄 덩어리 속에서 쇠그릇이 나왔어요 이건 너무 황당하죠 여러분 이 고생대 석탄기면요 척추동물 초기 단계의 양소류 정도 살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러면 개구리들이 쇠그릇을 만들어 사용했다 뭐 이렇게 우겨야 되나요? 그래가지고 이 석탄 덩어리 속에서 쇠그릇이 나왔는데 적어도 쇠그릇을 만들 정도면 지능이 뛰어난 인간이 존재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도저히 사람들이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거 발견한 사람들이 진술서를 쓴 거예요 이거 그대로 번역한 게 이겁니다 1912년도에 석탄 덩어리 한 개를 큰 쇠망치로 깨트렸어요 근데 이 쇠단지가 석탄 조각에 자국을 남기면서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추적해 보았더니 그 근처 오클라우마 광산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고생대 석탄 속에서 쇠그릇이 나올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아우로 플레이스 아티팩트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런 쇠그릇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아론에 의하면 인간은 신생대 끝머리쯤 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쇠그릇은 신생대 끝머리 퇴적층에서만 발견되어야 돼요 맞죠? 근데 얘가 여기서 발견되지 않고 여기서 발견됐으니까 제자리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딴 자리에서 발견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우로 플레이스라는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서 말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 나간 물건이다 그 뜻입니다 진아론 대로라면 여기서 발견되어야 되는데 왜 여기서 발견됐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저런 증거는 딱 하나만 발견돼도 진아론의 기본 틀이 다 무너져버립니다 맞죠? 그런가 하면 중생대 백악기 공룡 살았다고 하는 시대에 퇴적층 속에서 망치가 발견되고요 1934년에 미국 텍사스주의 런던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망치가 발견된 퇴적층이 바로 이 퇴적층이거든요 약간 붉은색의 석회암 퇴적층인데 거기서 망치가 발견된 거예요 처음 발견됐을 때의 모습이 이거고 이걸 딱 깨뜨렸더니 망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쇳덩어리고 여기가 자루가 끼어져 있는 그러면 공룡들이 망치를 만들어서 서로 싸웠다 뭐 이래야 되나요?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시대를 매겨놓은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증거가 나오면요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누군가가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 망치 일부분을 떼어내서 성분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지문이 있는 것처럼 이 금속들은요 제조 과정에 따라서 내 성분도 달라지고 구조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와 성분을 분석해보면 아 이 쇳덩어리는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전공이 금속공학이라서 이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아는데 여러분 보통 오늘날 만들고 있는 철 속에는 염소라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중생대 백악기 퇴적증에서 발견된 이 망치는 이 철 속에 염소가 꽤 많이 들어있어요 염소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산채로 다 넣었나 근데 메 하는 그 염소 말고 화학 성분 중에 그 염소 성분이 있는데 근데 그 보통 그 철을 만들 때는요 철광석을 탄소로 태워버리면서 만들기 때문에 염소가 들어가는 과정이 없어요 오늘날 만드는 철들은 그래서 이 쇠망치는 뭔가 오늘날 만드는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오늘날 조작하려고 집어넣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도 지난번 제가 그랜드 캐니언 얘기할 때 고생대 퇴적층이 사실은 노아홍수 전반부에 형성된 퇴적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생대 퇴적층 속에서 쇠단지가, 쇠그릇이 나오고 이런 걸로 봐서 아마 저런 것들이 홍수 이전 사람들의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공룡 화석 발견되는 퇴적층 속에서 사람 뼈가 발견된 겁니다 그것도 사람의 완벽한 뼈 10명 10명의 뼈가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는 이런 시대는 진화론적인 허구적인 시대이지 실제 지구 역사 속에 저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사람 손가락도 발견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 속에서 고양이 발자국 화석도 발견됐어요 여러분, 고양이는 포유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중생대 이후 동물이거든요, 진화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 진화론에서 진화됐다는 순서하고 전혀 안 맞는 화석들이 마구마구 발견되는 거예요 보통 진화론에서는요 무척추동물에서 척추동물로 진화를 했고 이 척추동물 중에서도 어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이렇게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화하는 순서를 무척추에서 척추동물로 척추동물 중에 어류, 양서류, 파충류, 거쳐서 포유류나 조류로 진화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대략 퇴적층에서 그 비슷한 순서로 화석들이 발견되거든요 비교적 밑에 퇴적층에서는 어류 쪽이 많이 발견되고 위에 퇴적층에서는 포유류가 발견되고 그래서 퇴적층 속에서 이렇게 순서대로 발견되는 것은 옛날에는 무척추동물과 어류들이 있었고 최근에 척추동물이, 포유동물이 진화해서 생겨난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진화론에서 진화됐다고 하는 순서를 잘 보시면 저게 혹시 무슨 순서인지 아시겠어요? 이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서식지의 높이 순서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짐작하시겠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 모든 생명체들이 한꺼번에 휩쓸려서 바다 쪽으로 쌓이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살고 있는 높이의 비례에서 대충 파묻히겠죠? 결국 그 얘기라는 겁니다 대홍수태 파묻힌 순서를 진화의 순서로 착각을 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석에 대해서 쭉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크게 다섯 가지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화석 형성의 주 원인은 느린 퇴적이다 빠른 매몰이다 빠른 매몰에 의해서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화석으로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비교적 짧은 시간이면 된다 비교적 짧은 시간에 충분히 화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살고 있는 생명체들과 화석을 비교해보면 진화되었다 아니면 변하지 않았다? 예, 처음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게 옳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화석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표준 화석이라는 건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의 순서는 진화의 순서다 아니면 서식지의 높이 순서다? 서식지의 높이 순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에 대해서 한 가지 지난번에 제가 맨 첫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러분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슨 증거가 없다는 거라고 그랬죠?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의 증거가 없다는 거라고 그랬죠? 화석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도마뱀에서 새로 변화하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의 연속적인 중간단계 화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화석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생물이 진화됐다고 가르치고 진화의 증거가 마치 화석들인 것처럼 가르치지만 실제 이렇게 화석들을 확인해 보면 결코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학교에서 진화론만 교육받고 나면요 대부분이 무실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성경이 믿어지지 않게 돼 있고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대 이 화석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된다고요? 예 일단 제일 간단한 대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다 그런데 그 하나님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예요? 창조에 대한 증거이고 대홍수와 같은 심판의 증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하신 그 모습을 그대로 화석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휩쓸렸던 생명체들이 갑자기 파묻혀갖고 아주 빠르게 화석이 돼갖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물론 화석들이 대홍수 심판때에만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대홍수 이후에도 지구상에 격변이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격변 속에서도 화석은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석은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격변에 의해서 파묻혀서 화석이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은 절대로 시간의 증거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건 그래서 지금부터 4300년 전에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21 21 22 22 23 23 22 22 23